늦은 시각 현지가 향하는 곳은? 지금요 라디오 하는데 박경화 선배님 대신 제가 DJ를 보게 됐어요. 진짜 재밌을 것 같으면서도 부담도 내고 진짜 너무 떨려. 이를 DJ 현지 큐. 만나는 밤에. 낯선 목소리가 나와서 많이 놀라셨죠. 많이 실망도 하셨을 것 같은데. 아무튼 저는 별밤 1일 DJ를 맡게 된 바나나걸의 이현지입니다. 제가 지금 만 원의 행복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피디님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많이 먹어. 너무 좋아요. 한 바지에 반팔 티셔츠 하나 입고 나가려니 왠지 집에서. 긴장된 마음으로 현지를 응원하고 있네요. 무사히 라디오 방송을 끝낸 현지. 잘했어요? 좀 버벅됐던 것 같기도 한데. 물어보세요 한번. 어어. 갑자기 왜 뛰는 거야? 아아! 아아! 현지 씨 이러시면 안 돼요. 아우, 나 이거 팬 여러분들이 주신 건데. 이거 우리 진짜 좋아하는 건데. 아, 쪼미라지? 크아. 현지 씨도 이번 노래. 초콜렛, 초콜렛. 어우. 오우. 공싸움 게임을 하고 이기시면 싸게 드릴게요. 아, 알겠습니다. 이거 다 줘요? 싸게 드리는. 오케이, 빨리 해요. 네. 준비. 시작. 아우, 졌다. 아우, 졌다. 아우, 쪼다. 아우, 쪼다. 아우, 쪼다. 아, 분명히 졌어요. 제가 눈에 좀 모아졌어요. 하나씩. 하나씩. 다시 한 번 하는 거 없어요. 자, 준비. 시작. 이번엔 진짜다. 제발요. 아우. 진짜 좋습니다. 선물로. 2개에 100원. 초콜릿 2개, 100원에 퀵. 2개에 100원씩 드세요. 오케이, 2개에 100원. 2개에 100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만원의 행복,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현지, 파이팅! 공간 파이팅. 초콜릿, 초콜릿. 이거 따라 해야지. 이게. 달콤한 초콜릿, 시시. 맛있다. 버튼. perfect day.